안녕하세요. 꿈보다 해몽의 미디타로의 미니입니다. 3월달 한 달 잘 보내셨나요? 이제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월은 봄 바로 전에 어떤 간극 같은 계절인 것 같은데요. 분주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어떤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번 4월달 같은 경우에는 4월달 한 달은 어떨지 우선 한 장의 카드와 그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다섯 장의 카드를 펼쳐보면서 함께 한번 해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4월달 어떨지 한번 볼게요. 한 장의 카드는 어떤 큰 기운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한 장을 보는 이유는 양인지 음인지 제가 판단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이렇게 딱 보는 카드라고 저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이 있고... 네. 4월달 풍성하다고 나온답니다. 수확의 계절인데 물론 가을이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 아니 사람들... 우리 이제... 우리 산들의 어떤 4월달을 맞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풍성함이 많이 보이고 있고 열매를 맺는다. 과실이 아주 되게 영그럽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서 이때는 돈을 좀 만지실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뭐 혹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없던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저의 그 미디타르의 해몽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는 어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열매를 맺는다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4월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보여지는지를 엮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섯 장을 뽑아볼 거예요. 자 3월달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계약, 거래, 관계, 인정을 받는다. 아니면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무수히 다가온다. 열매를 맺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계약이 된다. 4월달 되게 상큼한데요. 제가 봤을 때 4월달은 풍성한 어떤 달이기도 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교우 아니면 새로운 조우죠. 새로운 조우라던가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인정받는다. 이런 어떤 큰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혹시라도 갈팡지팡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마음에 어떤 망설임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일이든 모래든 아니면 언제가 됐든지 간에 당신의 답은 똑같을 것이다. 만약에 다른 답을 선택한다면 언젠가는 그 답을 꼭 선택할 거기 때문에 무릎지르면 주워 담잖아요. 빨리 결정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인간관계라던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도전을 해도 되나라는 어떤 판단이 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 피하지 말라. 아니면 사람의 관계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고 더 많이 들어줘라라는 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4월달에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넓은 아량으로 내가 베푼다면 나의 편이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영역이 확장이 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뒷받침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카드는 뭐냐면 보통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면 피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면 승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관찰, 그 다음에 아티스트적인 거,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이 카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키워드 중에 혹시라도 기억이 나거나 인상 깊은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그때그때 본인한테 맞는 어떤 키워드를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성화될 수 있으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이 성사될 것 같지만 성사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하지만 이거는 다시 보면 다시 어둠이 있으면 짙은, 짙은 어둠이 있으면 새벽이 오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어떤 관계라든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긴장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카드에 보면 되게 조금 약간 까맣게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이 책임감이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능력이 하나 왔지만 그 능력을 갖다가 제가 책임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제가 포기하지만 어떤 결과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는 예민할 수 있겠다. 새로운 일을 하듯.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종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동안의 노력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민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화살을 사람들한테 돌릴 게 아니라 나한테 그 강한 책무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해서 책임감 있게 정신 집중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그 상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카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달, 5월달 되기 전 간격이라고 제가 저의 기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5월달 포문을 열기 위해서 4월달이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희망을 가져보시고 4월달도 편안하고 봄맞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유롭고 상큼한 한 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해몽처럼 꿈보다 해몽처럼 좋은 것만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요. 다음 달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